그때 내가 또 본 즈음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안문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조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대제사장 엘리아십의 선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사람 산발라세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냐 내 하나님이야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이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이 사람의 반여를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느에미아의 개혁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은 완전하게 세워집니다 그리고 성전제도도 정비되죠 그런데 느에미아서 마지막의 기록은 유다 백성의 영적인 삶이 성벽과 성전제도가 모두 무너져 있던 1차 포로 귀한 초기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부모는 참된 개혁은 결국 외적인 개혁이 아니라 삶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라는 걸 보여주는데요 박상진 한동대 석자 교수는 교회 교육 현실에 대해서 한국전쟁 당시에 낙동강 전선까지 후퇴한 상황과 같다고 하면서 신앙의 대입기를 위한 인천 상륙 작전이 필요하다고 설파합니다 한국교회는 코로나 팬데믹 기간을 지나면서 교인의 자녀들이 너무 쉽게 신앙에서 나가 떨어지는 것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이 코로나를 겪은 이후의 세대들이 굉장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담당해야 될 신앙 교육의 책임을 교회 학교에만 맡겨놓았기 때문이죠 팬데믹 상황에서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부모들이 전담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부모들이 신앙 교육을 이끌지 못하는 동안 아이들이 신앙에서 완전히 멀어져 버렸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방인과의 통혼을 금하신 것은 배우자의 영향으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언약백성의 정체성 회복이 시급한 귀한 공동체에게 이방인과의 통혼은 엄격히 금해야만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유다 공동체 안에서 이방인과의 통혼이 또다시 발생했다는 경악스러운 사실을 본문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24절에 보시면 그 가운데 태어난 자녀들은 유다 말은 모르고 이방의 말만 쓰고 있습니다 언어는 그저 의사소통의 도구만 되는 것이 아니죠 언어에는 가치관과 문화와 신앙이 담겨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은 믿음의 언어로 대화하고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믿음의 가정은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에 서로 하나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믿음을 키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최근 영국의 비영리단체 정의를 위한 목소리 영국의 조사에 따르면 영국 기독교의 절반 이상이 자신의 신앙에 대한 적대감 및 조롱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명목상 인구의 절반이 기독교인 나라에서 기독교 신앙이 조롱을 받은 것입니다 이러한 추세는 우리나라에서도 낯선 풍경이 아닙니다 학교나 회사에서 자신이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감추며 살아가는 교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자신의 신앙을 밝히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어려워지거나 불이익을 당할 것을 염려하기 때문이죠 이러한 사회 속에서 신앙의 유산이라는 것은 묘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은 가정에서부터 독려받아야 됩니다 느에미아는 공동체의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맥을 정확히 짚어냅니다 옛적 지혜의 왕 솔로몬이 이방 여인과의 통혼으로 말미암아 무너졌다는 것을 26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느에미아는 이방인과 통혼한 이들에게 단호한 조치도 취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맹세도 하게 하는 것이 25절에 나옵니다 또 책임자를 문책해 추방함으로써 공동체의 거룩성을 회복하는 것이 28절에 나오고 있죠 우리의 선조 중에 한경직 목사님은 생전에 주례를 할 때마다 만세 반석이신 그리스도의 터위에 가정을 세우라고 건면하고 기도했습니다 부부가 그리스도의 터위에 서서 세파에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순수성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한다면 그 가정은 그리스도로 온전히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여성 최초의 노벨상 수상자 마리퀴리는 가족들이 서로 맺어져 하나가 된다는 것이 정말 이 세상에서 유일한 행복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참된 개혁은 부부가 또 부모와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통하고 신앙의 순수성을 영적 유산으로 물려주는 안방으로부터 개혁을 통해 완성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가정을 새롭게 해나가고 마음을 새롭게 해나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개혁이 이루어지는 것을 추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인 개혁은 성도의 삶의 영역에서 시작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무리 외적으로 개혁을 할지라도 삶에서부터 시작되는 개혁이 없으면 개혁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통하는 가정을 꿈꾸게 하시고 또 신앙의 순수성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그 가정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먼저는 우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개혁이 임하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회개가 임하고 우리의 심령이 개혁을 통해 온전히 세워질 때 그러한 가정들을 통하여서 안방이 세워지고 또 안방을 통하여서 가정들이 세워지며 그 모습으로 말미야마 모두가 온전히 세워지는 개혁이 가능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을 소망하며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의 가정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걸어가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또 다음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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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